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데이터 센터 화제가 있었죠. 그래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이 무더기로 먹통이 됐었는데 저도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 서비스가 네이버보다 이런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너무 큰 게 터져버렸습니다. 2021년도 최고가는 역사적인 최고가가 되고 다시는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카카오 네이버 그동안의 성장성을 갖고 계속 이어왔지만 이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런 결정적인 이슈까지 터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다시 도약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 모든 버퍼를 받았던 그 주가는 10년 내에도 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미 3년 이상 상승을 하기는 대부분의 기업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2019년부터 2019, 2021년이 3년 연속 연봉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2년은 쉬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의 역사상, 네이버의 역사상 3년 이상, 3년 초과로 양봉이 나온 적이 없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런, 이게 지금 결국에 이게 만약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원래 정상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나왔으면 중간에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이런 한 번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이 거의 결정타인 것이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카카오에게 있어서 혹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혹은 주주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놓은 가운데 같이 곁들여가지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타라는 겁니다. 네, 참 악재가 끊이질 않네요. 네, 그래서 결정타예요. 만약에 그냥 원래 그 전에, 이전의 상황이 없었으면 이거를 정말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은 백조니까 잡아보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전에 쌓여있던 카카오에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주주들과의 간극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카카오는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 3만 2천 대의 서버가 있고 이거 원래 이런 게 다 공개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KT의 아이언 센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이걸로 다 공개하면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날릴 때 거기만 대놓고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도 북한 뉴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북한이 우리 언론의 뉴스를 보고 여기 여기 있네. 거기만 타격하면 바로 다 마비되는 거예요. 5분 만에. 이게 알려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가 강원도 춘천에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거는 각이라고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내년도에 한양대 에리카 안산 캠퍼스에 데이터 센터 처음으로 준공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거 왜 알려졌냐면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 같이 산학협력으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하는데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학협력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공개하는 거지 이 데이터 센터를 정확한 위치와 거기에 다 몇만 대가 있는지를 만약에 공개해버리면 거기에 정밀 타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안 알려지는 건데 지금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KT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고를 해서 아, 저기 있었네. 적한테 다 알려주게 됐어요, 지금.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저기, 몰랐는데 저기 있었네. 저기만 공격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카카오 판교 데이터 센터에 3만 2천 대 있는 것도 그냥 이거 원래 모르던 거였는데 몇 대 있는 거는 지금 나머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왜 밝히겠습니까? 어디 있는 자세한 얘기를 거의 뭐 군사 시설에 준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카카오 판교 데이터 센터에 3만 2천 대 서버 있고 메인 센터를 이용한다는 거 이번 때문에 밝혀졌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이 SKCNC 걸 임대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게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여기 입주해 있어요. SKCNC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이버는 춘천의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일부 아까 판교의 SKCNC 데이터 센터 거를 빌려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은 타격을 안 받아서 네이버는 금방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대한 이 카카오가 최근에 네카오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동급에 올라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주식시장에서 워낙에 다음이랑 카카오랑 합병하기도 했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스타일도 비슷하니까 개인 투자들이 네카오, 네카오 하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서 그냥 쓰이고 있는데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모든 걸 따라왔다고 하지만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해외 매출 비중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매출하고 성장성으로 네이버를 따라잡아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그 전에 기억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다음 시절에는 그 다음이 카페의 강점은 있었는데 모든 거에서 다 뒤졌잖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 지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나 다 뒤졌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카카오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뺄 돈이 없었죠. 왜냐하면 네이버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일단 외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는 계속 네이버에 비해서 뒤져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게 결국 누적돼서 터져버린 거죠. 지금 카카오는 4개의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분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메인이 이 판교에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큰 거에요. 3만 2천대로 그냥 전원을 끊어버렸어요. SKCNC가. 그래서 지금 SKCNC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3만 2천 개 전원을 다운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원화를 했는데 이원화를 못 했다. 이원화 작업을 세팅을 해놨는데 이원화를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국정감사 때 엄청 두들겨 맞을 상황인데 이원화 세팅을 했는데 이원화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뭐를 준비를 했는데 준비했던 거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는 긴장해서 못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강원도 춘천의 자체 데이터 센터의 각을 보유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방 복구가 된 반면에 지금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아까 말한 대로 내년에 한양대 에리카 안산 캠퍼스의 첫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네이버는 세종의 제2데이터 센터 세종 각 이거를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각으로 나가요, 이 네이버는.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그 핵심 기능이 밀집된 그 카카오 본사가 판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교 SKCNC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게 비용 절감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에 비해서 인프라 투자의 부족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이게 한 번에 터지면서 그동안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아껴왔던 것보다 훨씬 큰 실질적인 거, 이미지, 그리고 모든 주가상 이런 피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서버를 집중시킨 것이 이번 상황에 더 커진 것에 대한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정부가 이제 부를 겁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금 증인 소환 예정이고 거의 카카오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오너 김범수 의장 24일 날 지금 마침 또 하필이면 그 국정감사가 국감 기간 중입니다. 열일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건 최대 이슈로 등장을 지금 거의 블랙홀 수준일 겁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미국 방미부터 시작해서 국방위원회 현무투 미사일 돌아온 것부터 그쪽이 약간 관심을 스포탈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거의 언론의 다 중심에 서버리게 되는 그 뒤는 다 밀리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나서서 이게 지금 만약에 카카오가 아니라 무슨 되게 그냥 작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에 조금 빌려 쓰고 있는 1% 지분도 안 되는 회사가 있으면 이거 뭐 대통령이 나서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정부랑 대통령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카카오랑 네이버에 그게 심했다는 거예요. 의존도가 심했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어쨌든 트윈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 트윈 데이터 설치를 포함해서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메시만 던져주잖아요. 밑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기부 실장 중심으로 지금 상황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장관 주제로 격상하는 것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더 거대한 위로 도마 위로 올라서게 되는 지금 상황이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불똥이 태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게 아니라 거의 이번 연말을 거의 완전히 지배할 이슈로 클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물론 카카오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지만 또 이럴 때 수혜 기업을 찾는 작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건 주시장이 결정을 하겠으나 일단 이 데이터 센터의 부분에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적으로. 그래서 그중에 KINX라는 기업이 있고 이거 사실 거래량도 없고 종목 게시판에 글도 없는 건데 갑자기 활발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 부분은 IDC고요. 바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가 IDC죠. 그다음에 IX, 인터넷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다음에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IDC랑 IX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보죠. 우리 지금 해외여행을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해외여행 상품도 홈쇼핑에서 많이 방송하고 이러던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통신 업체들은 전화도 마찬가지인데 3사가 장악을 끝났잖아요, 지금 사실. 사실적으로 끝났죠. 솔직히 지금 통신 3사에 거의 의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통신 가입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TV 준다, 지원금을 준다 해서 빼가는 것밖에 없이 그냥 결국 3사들끼리 해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사 안에 있는 것이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굉장히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일본 여행을 한다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극단적으로 아버지가 PC방을 하세요. 우리 집에서 PC방을 하는데 나는 PC방을 그냥 맨날 가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아빠 거니까. 그래서 가서 맨날 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라요. 아빠 PC방은 최신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딱 느끼고 있다가 거기가 SKT를 쓴다고 합시다. SKT 인터넷에 쓰는데 롤도 너무 작아서 너무 빨라. 물론 컴퓨터 성능도 좋아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 여행에서도 그런 속도를 원하는 거예요. SKT에서 쓰던 내가 제일 빠른 서울에서 제일 빠른 지역에서 제일 빠른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그 인터넷 속도를 똑같이 네이버를 접속했을 때 외국에서 네이버를 접속해도 그 속도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도서상각지방에 가면 안 터져요. 인터넷. 똑같은 네이버를 접속하는데 똑같은 카카오톡을 들어가는데 지역별로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런데 지역별로 격차가 너무 큰데 해외는 오죽하겠느냐.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 아니 평상시에 쓰던 네이버 카카오톡 내가 접속하는 속도를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접속했는데 너무 느려요. 그러면 그 네이버 카카오 그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인터넷 통신망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익스체인지예요. IX. 바로 KINX가 해주는 건데 KINX가 조금 생소한 이유는 아까 말한 통신 3사 통신 3사도 인터넷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통신 3사는 당연히 SK면 SK, KT면 KT, LG면 LG 자기네 것만 강요를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회사 거를 써야지 자기네 브랜드를 써야지 자기네 회사 수익이 되니까 그런데 이 KINX는 그 제3회가 아니라 제4회 중립적인 거죠.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SK, LG 누구를 하나 선택한다면 그 통신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것만 써라. 그런데 이 KNX의 인터넷 익스체인지 서비스를 쓰면 중립적인 부분을 쓰는 거죠. 지금 이거를 기점으로 커서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망을 활용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트래픽이나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은 또 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 여기 이 데이터를 저기 해놨겠죠. 축적해놨겠죠. 지금 서울 강남구 도곡센터 IDC 도곡센터가 자체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가산, 상암, 서초 해서 수도권에만 7개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KNX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인터넷 속도와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해외 거점을 마련했어요. 홍콩하고 일본에다가 IX, POP를 그러니까 IX는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 익스체인지고 인터넷 회선 연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POP는 포인트 오브 프리센서 네트워크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 연동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점을 일본하고 홍콩에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갔는데 나는 구글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쓸 때 우리 집에서 우리 PC방에서 쓰는 거랑 해외에 나가서 쓰는 거랑 나는 똑같은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런 업체들은 CD한 업체라고 해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 그리고 ISP는 ISP는 인터넷 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있고 아까 우리가 말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를 통신 3사도 제공을 하지만 이 KINX가 중립적인 제4지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래픽과 연동된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지금 뭐 트래픽이 지금 모여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업체가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특히 지금 장점이 그겁니다. 3사가 인터넷 익스체인지 특정 훼손을 강요하는 문제에서 KINX는 IX 서비스를 중립적인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아까 전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 CDN 사업자들이 이 강요의 문제 때문에 KINX를 선택할 이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DC용 비상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화재의 문제 때문에 전월 3만 2천 개를 다 내려버리는 바람에 카카오의 말로는 갑자기 너무 많은 숫자가 저기 돼버려가지고 차단돼버려서 이원화를 했지만 그게 작동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IDC용 비상발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여기에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GNC 에너지고 그 다음에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맨날 거론이 되는 업체가 있어요. 개인 투여자들이 이거는 거래량이 아까 전에 KINX에 비해 굉장히 많고 종목 게시판도 활발한 업체거든요. 이건 파이오링크예요. 그런데 파이오링크는 뭐냐면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도 보시면 판교에 3만 2천 개를 만들고 4개를 만들었는데도 내년도에 한양 에리카의 안탄센터에 만들고 네이버는 지금 자체 데이터 센터를 내년에 세종에 또 두 번째 만들잖아요. 그런 이유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카톡에서 전송되는 것만 해도 동영상, 사진, 글 이게 옛날에 비해 얼마나 많습니까?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동영상 위주란 말이에요. 사진,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쌓이고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가 완전히 과부하거려서 트래픽이 과다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트래픽이 과다한 부분을 분산시켜주는 과부하 해결을 하는 ADC 장치를 만드는 파이오링크. 이게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KINX랑 비슷한 일을 하는데 지금 OTT 관련 주류도 엮여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 주류도 엮여 있는 KINX의 모 회사인 가비아도 여기에 영향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대장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 이슈가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랑 했을 때 네이버가 카카오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랑 SKCNC 대표는 거의 확정적으로 여야가 공통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해서 약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 사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동이 지금 코로나19가 지는 거 엔데믹으로 가면서 완전히 둘 다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 중에 반사 수혜를 입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이런 업체들 쪽으로 주가가 갈 영향이 커요. 무슨 하락의 어떤 저기가 강도가 네이버가 좀 더 약할 수는 있는데 무슨 네이버가 카카오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카카오가 한가를 가는데 네이버가 상가가고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낮은 것 같고 그 둘 중에 어떤 우열을 가르기에는 지금 그게 작은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데이터 센터 트래픽에 관련되거나 데이터 센터 어떤 발전 혹은 데이터 센터를 나가기 위한 IX 인터넷 이스체인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아마 오늘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대응하시면 카카오의 주가 하락을 상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카카오의 먹통과 관련해서 KINX 등 관련 기업들 좀 알아봤는데요. 이 4개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저희가 좀 줄까 좀 알아볼까요? 일단 GNC 에너지라든가 파이오링크는 나중에 말했죠. 그래서 지금 먼저 말한 KINX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INX가 그전까지 진짜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엔데믹에는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트래픽,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인터넷 이스체인지 사업을 하니까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지면 안 할수록 이득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어서 계속 많아보고 동영상 돌려보고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져서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올라가면 KINX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2020년 9월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조금 빠졌으나 이 KINX 기업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해오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지금 연봉을 보면 2011년부터 11년간의 기간 동안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에서 갈리는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생활이 계속 많아지면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사물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에 더 기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거의 종목 게시판에 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가던 기업이었는데 조용히 가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슈가 터졌을 때 한 번 어떤 갭상승과 함께 이런 이동평균선을 뚫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시세가 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도 20개월 선 아래에서 이런 약간 쌍바닥을 그릴 수 있는 모습인데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면 쌍바닥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약간 급등세가 이런 조용한 종목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수의 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